김사마 이랬어요 김사마 이랬어요 김사마 이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나마 시킬레 시킨나나 시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아이 아이아이 네 고고 아이아이 한국이 몇 개입니까? 아이아이 아이아이 일본이 말이 어려워 한국이 2개 한국이 1개 일본이 편하네 아들이 1월을 잘 아니까 괌가도 편하잖아 아들이 영어를 하니까 괌가도 편하잖아 아들이 영어를 하니까 최고다 우리 3개 국어하는구나 맞다 나 가성비 좋은 아들이잖아 돈 하나 돈 하나 안 드리고 알아서 그렇지 투자 비용에 비해서 네가 좀 효과가 좋아했지 저런 아들을 놔야 돼 저런 아들을 놔야 돼 아우 중노동일세, 중노동일세. 필요하면 또 이렇게 갈아줄게. 그냥 먹는 거야? 따로따로 먹어. 이게 생이라서 많이 안 매울 거야. 와, 맛있겠다. 아는 맛인데도 너무 웃겨. 맛있지? 네. 이거에 코셜 올려서 먹어보고 있어. 아, 맛있겠다. 아우. 이런, 이런 장어 요리가 처음 먹어본다. 맛있어? 많이 먹는데 너 맛있는 거. 하이. 하이. 잘 먹겠습니다. 와우! 진짜 맛있는데. 여기 44년인가? 됐다고 너 봤는데. 44년. 아, 나 죽겠다. 저 장어는 뻥 안 치고 혀로 다 찍히지? 아, 진짜. 당연하지, 그거네. 그래? 관동에서 제일 맛있다. 음.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어머니 완전 보양하신다. 응. 기운 나라고.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보니까. 난 김범이가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먹는 거 처음 보는 거야. 야, 진짜 잘 먹네. 웬일. 아, 이뻐. 엄마도 너무 잘 먹어. 아, 미치겠다. 야, 이래서 맛있는 집으로 엄마랑 가기는 해야 되는구나. 가야 돼. 애인이 맛없네 가면 또. 왜 안 먹는데? 죽은 날이라고 왔는데 왜 앉으시, 왜 앉았어요? 그럼 마지막 얘기, 그렇게 먹지 마. 아니, 안 들고 오시게 했는데. 아니, 맛있게 안 먹는데. 뭘 맛있어, 맛있게 안 먹는데. 천하의 부활. 천하의 부활. 엄마도 잘 먹었다, 오늘. 음. 잘 됐다, 그래도. 가기 전에 장어 덮밥 먹을 수 있어서. 그러니까. 한 번 먹어야 돼. 아, 배불러. 맛있었다. 어, 잘 먹었어. 어, 배불러. 아, 배불러. 아, 고마워. 이 pregunt 앞에서 생각하는ysis. car